여러분 이번에는 수반에 설란을 한번 심어 볼게요 굵은 마사 약간 얘는 설란인데 내년에도 땅에 심어 놓으면 굉장히 많이 퍼져요 화분에 심어도 얼어 죽지 않아요 완전 야생이거든요 예쁘지요 꽃 인공토를 약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얘는 뿌리가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를 해 볼게요 꽃 핀 아이들을 인공토를 너무 떼 버리면 얘네들이 몸살을 해요 몸살을 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인공토를 많이 떼지 마세요 꽃이 피기 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꽃이 피고 나면 몸살을 하기 때문에 인공토를 제거를 많이 하면 죽습니다 이벤트는 꼭 귀단지마 달달 끓던 것일까 저처럼 안 돼서 수납없는 그때가 어느 시절이 일어난가 아쉬우지 않으리라. 자식들을 두 번 얻어 한숨 벌려 거울 것이다. 절인가 믿으니까. 어머머린 것이라고 절육발이 성성하리라. 자식은 품을 떠나고 절음은 다 아니겠습니까? 빈방에 홀로 앉아 안아치고 슬퍼 먹어도 어느 한 자식도 그려다보지 않으리라. 부모가 언제 부품을 맞지 않으리라. 여행은 가슴을 맞지 않으리라. 구역이지만 하여행 때는 그를 잡아주는 결과들을 내부인다. 그는 여러분의 꽃을 만날 때 그기하고 그지 않으리라. 간장에 프라임을 맞지 않으리라. 오리믈 파이플로 모두를 맞지 않으리라. 여러분 참 쉽죠? 얘 이름은 설란이에요 이렇게 이끼를 맞춰서 이끼를 맞춰서 잠이 뜨거우면 몸이 가슴이 두꾸나고 성철하로만 남기야만 희모살이 원어져 가운데되니 그루냐 그루냐가 벗어나서 장섭하게 지었다는 것 자식들 다 잘하는 희모가 맞는더라 이끼를 완벽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하시고 하산서 가루로 마무리 하산서 가루로 마무리 자식이 나이 여름이 된다데도 봄을 우리를 흘러주는 어묵은 철근이 난다 밖은 몸을 주세며 혼자 흙을 쓴 것이라 장성에도 흥모에 머무르니 어느 해를 당하여 통곡할 날이 있으리라. 어느새 한때는 제롬 부어 부모지를 흘리게 하더니 머리가 퍼갈수록 늘 부럽게 여기. 부모를 멀리하고 전입이 여우니 이런식으로. 여기에다가 화산석도 하나 올려주셔도 돼요. 가운데. 이런식으로. 참 예쁘죠. 내년에는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알갱이인데 뿌리가 알갱이인데 알갱이로 많이 퍼져요.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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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